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이와 요리하는 남자 단칼입니다. 자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 입니다 잠시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묵념 자 지금은 오전 10시 56분 이구요 아침 겸 점심이 되겠네요 메뉴는 요 수박 한 8분의 1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6월 6일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었구요 닭가슴살 양상추 방울토마토 그리고 요 소스는 홀그레인 머스터드 소스 입니다 허니 머스터드 아니구요 그냥 홀그레인 머스터드 소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두유 두유 하나랑 같이 먹어줄 겁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